금계열산반입니다. 내청인데 제가 예약이 놓은거에요. 그러니까 이거 꽂아 놨잖아요. 돈을 다 갚으면 우리 집으로 가지고 가는거에요. 금계열산반, 금계열산반, 전면산반, 가격대 참 좋습니다. 가격대 아주 좋아요. 앞으로 아주 좋거든요. 지금 4척이에요. 올해 1척 올라오면 올해 5척이 됩니다.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예약이 놓은거에요. 돈 다 갚으면 우리집으로 가는겁니다. 제가 인터넷에서는 절대 안삽니다. 제가 많이 죽였어요. 전부 인기베이터 가고난처에다가 3년이면 다 죽어요. 신화를 안나오는게 아니라 나와요. 나오면서 다 죽어버립니다. 그러니 내가 사겠습니까. 어디가면 밴드를 내가 탈퇴해버린 사람이에요. 보면 사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직접 난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삽니다. 이거 예약이 왔다니까 여기 예약 여기 종로입니다.